안녕하세요. 저는 게리스에요. 오늘은 제가 성경의 얘기를 읽어드릴건데요. 제목은 Through the roof 이런 이야기에요. 읽어드릴게요. 어떤 집이 가득 찼어요.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어요. 그래서 다 보고싶어했어요. 되게 꽂혔죠? 다이씨... 다이씨... 플레이스 어프 킹사우 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. 어떤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... 어... 음... 어떤 뭐 톡자리 같은 데다가 음...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. 이거 어떻게 안해볼까요? 집이 정말 자신로 환영할 수 있는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집과의 친구들를 가리던 가을 إلى 가을에 주 Kraut Roof에 다이씨. 음... 집안이 꽉 차서 벽을 파서 했네요 문젠에 왔어요 Did the man believe Jesus could heal your friend? 그쵸? They opened a hole in the roof. Everyone in the house looked up, amazed. 음 벽을 뚫어서 구멍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한가운데다 내렸어요 다들 예전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이 제 친구들은 제 친구들에게 고마워ía 것 같 prohibit 예전의 정의가 아주 못한 거예요 내가 그냥 천연이 수프를 지켰어요 네 아버지가 고마워하자 ias? 음 일어나라고 했어요 너의 친구들이 믿음 때문에 어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럴수요. 그 사람들은 막 오라고 했어요. 나이스 플레이 for King Saul이라는 대회문을 받았어요. 그 사람은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말했어요. 그 사람은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말했어요. 네, 문제가 나왔어요. 그 사랑은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말했어요. 내 번결장.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막 우선해지면서 그랬어요 기뻐 보이자 지저스 워스 액티비티 해볼게요 왠지 마치기네요 예수님 찾았어요 지저스 워스 액티비티 내 그 여자아이 코코넛 나무 그 친구들 네 다음 그걸로 가볼게요 네 네 네 으흠 으흠 어 하얀데? 으흠 그 여자이? 그 여자? nah 예진이 강아지 코코넛 여름? 라메? 애기 타고있죠? 걸을 수 있어 봐 일하려면 누구였더라? 아아 여기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쭈더 루프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요 여기 응 그 여기 에이 내 친구야 그 사람 가라지 나무열매 예수님 나무열 우리가 다 맞췄어요 네 오늘은 Through the roof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? 지금도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